네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리 입니다 오늘 우리 남자 고객님이세요 남자 고객님 가르마 펌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쿠아프레틴 에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감꼽슬 용이거든요 ph 9.5 짜리 에다가 아쿠아프레틴 에이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에요 자 이렇게 그냥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1 감꼽슬 펌 제용으로 ph 9.5 짜리 에요 그냥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핫펌프 하고 케라틴 핫 오일 한번 불러서 믹스 했어요 이것으로 2차 등장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볍게 바르시구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화론제를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재도포 하는 거에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화론제를 걷어내 주시구요 신선한 화론제를 ph 9.5 짜리로 저는 감꼽슬용 펌 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요렇게 하고 오븐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르마 남자 가르마 펌을 할 거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가르는 거 보다요 이 부분은 에지펌처럼 요렇게 나오면 더 예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잡으시구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자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에요 자 지금 17mm거든요 17mm로 가볍게 뿌리 한번 살려 주시구요 자 19mm에요 19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구요 자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자 요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부분은 살짝 요렇게 할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자측을 먼저 할게요 자측에서 가르마 펌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로 네 자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리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17mm를 가지고 한번 뿌리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숨을 한번 날려 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서 5초 네 이렇게 해서 쫙 빼주시는 거에요 그 다음에 1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구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첫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벌이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티카는 그 이 봉이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글러브가 하나를 보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뿌리를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여러가지 테크닉 하지 마시고요 제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19mm입니다 19mm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이 리치에서 넣으신 다음에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고객님 자연스러운 걸 원하셔가지고요 제가 19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19mm로 자 한 개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 가르마 펌은 제 생각에 여기까지만 뿌리 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도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7mm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딱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글러브 뚜껑이 하늘을 보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 하시면 뿌리가 엄청 많이 살아요 굳이 여러가지 막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런 테크닉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19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뭐 여러가지 섹션을 할게 아니라 딱 두 파트로 나눠서 하셔도 딱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번째 세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네 놨어요 그 다음에 네번째 판넬이죠 자 네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네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네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샵에 안 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바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자 오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아이롱의 장점이 이렇게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두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길게 뜨세요 자 원자님들 그냥 길게 뜨셔 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 음 자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자 옆사이드만 이제 여기 조금씩만 남았어요 이거 굳이 뭐 뭐 필요 있겠어요 여기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부분을 너무 웨이브 주면 우리가 대두가 돼요 소두가 돼야 되는데 작게 두상을 예쁘게 우리가 앞뒤 짱구를 만들어 줘야지 옆뒤 짱구를 만들어 줘요 옆좌우로 해서 이렇게 짱구 만들어 놓으면 납작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마인딩 금방 끝나요 마인딩 금방 끝나요 네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 부분은 자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넷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타올로 드라이한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완전 또 건조하고 어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으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네 지금 저를 도와서 하시는 분은 우리 범수 쌤입니다 네 스타일링 남자 스타일링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자연스럽죠 네 요렇게 하시면 가르마펌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어 다시 한번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어 저희가 완성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아름다운가요 네 남자분들도 충분히 아름다운 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이쁜 사진 올려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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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안녕 안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